엘사? 도 유 워너 빌드 스노우맨? 도 유 워너 빌드 스노우맨?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깨비에요! 도 유 워너 빌드 스노우맨? 안나 지클입니다! 오늘은 지클님과 함께 볼 컨텐츠는요. 바로 오랜만에 들어온 포켓몬 락히블락입니다. 레이스입니다! 자 오늘 럭키블락도 상당히 새롭죠? 저희가 아렌델에 왔습니다. 엘사가 그 저주를 퍼부와가지고 저주 맞나? 오른손에 비밀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얼어붙은 아렌델에서 진행하는 맵이구요. 자 오늘 이 맵에서 할 럭키블락은 아이스 포켓몬 럭키블락입니다. 오늘 아이스 포켓몬 럭키블락으로 오늘 레이스 해가지고 지클님과 함께 해볼거에요. 아 그러면은 여기 끝까지 이렇게 가다보면은 오늘 맵 전경이 좀 아렌델 이제 있고 그리고 저 바깥에 배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영상 조금 뒤에 이렇게 맵 자체도 이렇게 소개가 될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여러분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오늘 저주받은 아렌델에서 얼어붙은 아렌델에서는 과연 어떤 포켓몬들이 나올까요? 오늘 상당히 기대됩니다. 자 오늘의 최고의 댓글은 어떤 분들인지 나와주세요. 두둑 오늘 최고의 댓글 네 두 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뒤에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이제 포켓몬 볼이랑 그리고 다이아몬드 곡괭이 챙겨주시구요. 자 그러면 우리 저주받은 저주받은이라니까 조금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얼어붙은 아렌델에서 우리 럭키블럭 레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준비 되셨나요? 티크님? 준비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합니다. 자 3,2,1 스타트! 가 나가라! 부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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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메트로노 얼음이라서 미끄럽다 미끄러워 자 여기 차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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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몬크루 오케이 좋아 좋아 자 오케이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 단백이 안 먹어 어 어 이브이다 오케이 아 근데 예상외로 이거 얼음 타입의 포켓몬이 안 나오네요 얼음 타입의 포켓몬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자 이브이도 오케이 어 뭐야 오므레이브 어 얘 뭐지 얘는 뭐지 하이에나 같이 생겼네 아 예 주레비안 별로예요 원하지 않는 포켓몬입니다 어 뭐야 얘 좀 신기하긴 하지만 어 뭐 나왔어요 아 이거 빨리 가야지 빨리 가가지고 내가 1등 해야지 어 뭐야 뭐야 아이 신절이 아 이럴 수가 신절이 떠버렸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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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 1호 좀 부숴서 나가야겠다 시작합니다 안돼 내가 1등 할 거야 안돼 어 뭐야 기술만씨 왜 이리 많아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어 뭐야 암스타 야 이거 이거 빨리 가가지고 이 어 맵 끝에 가시면요 이게 맵 끝에가 이제 그 그거 있는 거거든요 배 있거든요 배 배 있어가지고 그 배에서 어 올라타시면 돼요 배 먼저 올라타면 됩니다 자 자 뿅 어 뿅 뿅 어 뭐야 뭐로 나왔지 어 뿅 어 뚜꾸리다 오케이 뚜꾸리 내꺼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자 뚜꾸리로 가져가지고 뿅 어 이상의 꽃 아 이거 내꺼인가 죽 어 감사합니다 아야야야야 어디 가요 아 뭐야 아 이거 내꺼 아니었는데 행태자 오케이 별 가사리 이렇게 짠 어 짠 저 혼자 갈게요 오케이 아 같이 가 아 같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버려버리지 뿅 오케이 어 아 뭐야 아 걸려버렸어 에이 행아 넌 내꺼야 빨리 쫓아오세요 안나씨 예 안나 고맙이 안나 갑니다 어 뭐야 이거 어 이게 뭐야 오 오오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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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자가 아 뭐야 야야야야야야 뭐야 팔숭이 뭐야 아 배틀중이야 아 아 내 팔숭이였구나 어 뭐야 뮤즈 뭐 뭐 나왔어요 뮤즈 헉 뭣이야 어 어 갑니다 오 좋은 거 나왔다 그래도 자 뾱 초고프스 별로 필요없고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나무퀴 아니 뭐야 암트르? 암트른가? 저 갑니다 안더네 드드론 미안해 저 먼저 갈게요 안 돼요! 전설 따야 되는데 소콘 리자모 괜찮아 괜찮아 자 제가 이기겠는데요 이거? 어 메타그로스 오케이 메타그로스 좋아요 자 메타그로스도 이렇게 짬 받아주고 아 근데 오늘 유튜브 행사를 너무 신나게 갔다와서 그런지 목 상태가 영 좋진 않네요 자 자칼 자칼 맞나 저거? 지클? 거의 다 왔다 오케이 잉워킹 아 다 왔다 오케이 자 자 우리 마음 좋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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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뿅 꼬린 1등 아 빨리 올라오세요 지클님 자 과연 뿅 한 분 더 여기 막아버려야지 자 자 자 자 자 못 올라오시지롱 올라오시게요? 올라와 보세요 어 하하하하 자 일단 저는 배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출항해주세요 얼어붙어서 이거 사실 출항 못해요 자 뭐 이렇게 전부 다 까봤는데 지클님 좋은 포켓몬 얻으셨습니까? 뮤츠 아 뮤츠 아 뭐 뮤츠 좋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제 포켓몬 바꿔서 오늘의 레이스 마지막 하이라이트 포켓몬대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죠 뿅붅 자 유튜브 시청자님들 이제 한번 저희가 준비를 완료했는데 자 이제 한번 우리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자 배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우리 뛰어다녀요 오늘 기분 많이 좋으신가 본데 이거? 뭐야 어디 가셔 네? 뭐야 뭐야 왜 잠시만 아 뭐 뭐에요 또 어? 왜 왜 왜 그런 표정이야 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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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에서 1등한 사람은 상대방 포켓몬을 금지시켰을까?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핸드캠 아니야 이거 핸드캠? 오 완전 좋은데 이거 야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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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켓몬 한번 꺼내봐 인마 뭐고 있는데 한번 볼까? 저는 일단 이상의꽃 이상의꽃 오 이상의꽃 오 이상의꽃 오케이 고우지 고우지 오 장크로코다이 장크로코다이 오 뭐야 이거 완전 꺼 이거 짱쎄보이는데? 오 자 그리고 니드론 뭐야 니 하하하하 야 니드론 뭐야 이거 어 의심치 않게 이거 포켓몬 알아버렸네 어 플라이거 오케이 자 오 그러면은 끝입니다 예? 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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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건으로 할까? 딱히 막 좋아보이는게 플라이건밖에 없어 잠깐만 기다려봐 아까 니드론 하나 네 한게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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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싫어요 야 뭐야 야 다섯마리로 하세요? 아 아 안되는데 뭐야 오 뭐야 이거 뮤츠 일로 와 저는 뮤츠 금지시키겠습니다 얼어붙으라 안돼 얼어붙으라 자 뮤츠 말고 다른걸로 바꿔오세요 아 아 뭐야 어디서 페이크를 찔라해 아 니드론도 바꾸시지 니드론도 그렇게 좋은 포켓몬은 아닌데 엉엉 바꾸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 포켓몬 배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육심으로 맞출게요 하나 둘 셋 자 이제 한번 우리 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꺼내주세요 지크님이 아 지크님이 먼저 졌으니까 레이스 오늘 졌고 그러니까 먼저 꺼내주세요 나와라 이상의 꽃 어 이상의 꽃 나와라 리자봉 자 배틀이 시작됐다 리자봉은 무엇을 할까 자 가라 플레임버스터 바이 위브 오 뭐야 풀타입돼 풀타입이면 당연히 풀타입이 이기죠 플레임버스터 어 뭐야 나와라 장크로다 하이 아이 참 이거 노리셨구만 그렇다면 나와라 소콘 아 아이스팩 어 이거 뭐야 얼어붙었어 자 그러면은 어 레피드 스피 이건 뭐지 바이트 볼 저 내추럴 기프트 이게 뭐야 이거 라이 고지 어 이게 뭐야 자 태클 일단 쓸 수 있는 거 다 한번 써보죠 자 저에게는 아주 좋은 기술이 하나 있으니까요 아 이거 땅 파기 이거 이거 아 이거 땅 파기 이거 아 뭐야 구멍 파기 이거 지로볼 카라 레피드 스피 지로볼 한 번 더 레피드 스피 디그 한 번 더 레피드 스피 아 한 번 더 레피드 스피 아하하 디그 한 번 더 레피드 스피 아 오케이 디그 그렇다면 레피드 스피 자 그렇다면 뱀 뱀 아 뭐야 아 아 대폭발 안 써졌어 이럴수야 죽었군 이럴수 절각장 가라 그러면은 메탈 버스터 디그 아 메탈 버스터 아 뭐야 아 여기 큰일 났네 라아라 메타그로스 어 야게 야게 자 이거는 이거 이거 뭐지 블립펀트 딩 딩 아 또 땅파기야 딩 마그넌 라이스 효과 없다 뭐지 팀 질어볼 아 passing 효과가 별로인듯하다 에스포용으로 eines い 끝내주지 가자 어 뭐야 버선모 하하하하 아유 버선모를 꺼내주시다니 고맙군요 가라 에스퍼 공격 야기야기 자 그렇다면 망는 라이스 파우리도 어이 뭐야 안줬네 이거 전기타입 공격이 마비주는거 같은데 장크루달 전기자석포 같은데 전기자석파 전기자석파 전기자석파라니 아이스팩 야 왜 다 효과가 실패하냐 이거 왜 다 실패야 왜 다 실패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저의 장크루달은 회피 만렙이죠 아 회피 만렙이요? 아이스팩 실패야 다 아 뭐지 왜 다 실패하는거지 그렇다면 에스퍼 공격으로 끝내주지 자 한번 더 에스퍼 타입으로 공격 화이트 오오 블립헌티 화이트 야 잡았다 그렇다면 아 좀만 보라 자 그러면 슬립토크 보기만해도 졸렸군 아 nude 아 이게 다 실패냐 왜 어우 내 기술들 다 실패야 inated 아 krysection 왜 이거 악타입 기술 같은데 이거 이거 세다 어 spray 자 오케이 크런치 오 왜이리 쎄 크런치 아악 안 맞았나 크런치 하이 야 잡았당 아이 뭐야 그 아이 왜이리 귀여워요 자 그러면 나인테일 자 나인테일로 자 그렇다면은 나인테일 공격이 뭐가 있나 이거 킥어택 무조건 선방 한대 역시 선방이 강한 아 뭐야 아 뭐야 얘 왜이리 쪼꼬미 쪼꼬미 가라 바로 때려라 안돼 아 이거 파돌리기송인데 완전 자 가라 플레임 런치 파울이 파돌리기송 그런 짓은 없는데요 화염 방사 오케이 아 이거 지는 사람 이거 벌칙 벌칙하긴가 고지 비그 어차피 한방에 끝낼거 같은데 제가 한번 뭐 한방에 끝내죠 아 나가 이상일 곳 들어가세요 아 아 아 이겨버렸군 오늘의 승자도 역시 족계비 비타 아 이거 지클님 다음에는 삼성 공공공공 공공공공공공공공 공부 좀 하셔야겠는데요 그럼 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공부 좀 해주겠습니라 그리리리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를 祝 Queep 그리 des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가주고 포켓몬 렉티블럭 며이스 아주 간단하고 짧게 오늘 즐겨 보았습니다 오늘 아렌델 얼어붙은 아렌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부터는 포켓몬 렉티블럭을 관련해서 상당히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여러가지 많이 여러분들께 선볼 예정입니다 물론 디지몬도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컨텐츠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포켓몬 럭키블럭 관련해서 이제 또 다른 특집 버전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뭐 아이스 버전의 포켓몬 럭키블럭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